신약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베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